나는 너무 엘린 명오팡 자 기다려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물론 투표는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좀 잘했는지 기억에 남았냐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의견은 정말 중요하지만 현장 집계로 된다는 점 그렇습니다 댓글을 좀 보고 보면 초콜릿 맛있다 생방이죠 네 본방입니다 여러분 본방 엘리, 정화, 안엘리, 솔지, 하니, 허르신, 효진, 혜린, 엘리, 하니, 허솔지향이 1등 하니 누나, 솔지, 난 엘리, 하니, 엘리 하니언니랑 엘리언니가 맞네 솔지, 정화, 정화언니 엘리, 엘리, 혜린, 혜린, 혜르신, 솔지, 정화, 엘리 아 그 비슷해요 엘리! 아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걸 근데 다 비슷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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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저희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할 때는 본인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뭐 자기 찍을 수 없어요? 어 자기 찍을 수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냐 아 그러면은 본인의 다음 사람은 당황스럽네 이미 썼는데 뭐요?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줘요 아 우리 딜 할래 딜? 아 잠깐만 혜린아 너 어디 썼잖아 딜 하면 되지 바꾸면 되지 다시 드릴게요 아 잠깐만 딜 이런 게 어딨어요? 딜 없습니다 와 진짜 질 왜 없어? 이 세상 사 안 되는 게 없어 아니야 이 세상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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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이거 만약에 자기 이름 아니 자기 이름 쓰면 진짜 이거 봐 알겠어